그런데 누구누구 가요 출장? 외국인 선수는 운영팀 담당이고 아마 단장님이 직접 가실 테니까 나랑 단장님이 가겠지. 꼴랑 둘만요? 운영팀 단체 워크숍이라도 갈까 인마? 아니 성인 남녀가 그렇게. 와 진짜 이걸 죽일까? 언젠가 운영팀을 이끌어갈 제가 이럴 때 경험을 써야 된다 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나중에 가 용병 매년 뽑아. 뭘 매년 뽑아요 이번에 데려오는 용병 잘해서 10년이고 재계약하면요. 구단 예산에 그 불필요한 인원을 넣을 수가 없어요. 제 항공권과 체리비는 제가 내고요. 두 분 항공권 제가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물론 제 사비로. 야. 회사 업무에 니 재력을 개입시키면 내가 재력을 발휘한다고 했냐 안 했냐. 아 나 지금 자기 뒤끝. 정신을 못 차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 공항 도착하면 현지 코디가 나와 있을 겁니다. 가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어제 휴가 내지 않았습니까? 뭐 합니까 여기서? 너 진짜 미쳤냐? 제 휴가와 함께 제 삽입까지 틀어서라도 혹시라도 도움이 될 일이 없을까 해서 동석하게 됐습니다. 휴가를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저는 배움을, 두 분은 도움을. 저 영어도 잘하고요. 세영 선배는 발음이 살짝? 너 일로 와봐. 왜요? 와보라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코디를 맡은 로버트 킬이라고 합니다. 드림스의 이세영 팀장님, 백승수 단장님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 한 분이 더. 아, 얘는 시켜쓰지 마세요. 죄송해요. 말도 없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운영팀 한재희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동하시나요? 아니면 짐을 풀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왜 저렇게 빡빡하던데. 라고 느끼는 것은 너는 휴가고 우리는 못 모이기 때문이다. 불만이면 지진이 렌즈로 깨라. 아, 귀에 침 들어갔어요. 침, 아. 에헤헤헤. 제이야, 전력분석팀이 로우 데이터 보내기로. 아. 왜 웃으세요. 없으면 없는데로 또 아쉽지? 아뇨. 지 몫은 하는 애예요. 아이고. 낙하산이라고 괴롭힐 땐 언제고 이젠 좀 도움이 돼. 낙하산. 안녕하세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얘기하면 에이지? 한재희. 에이 맞아요. 시인 송구. 한재희 지원자. 아, 안녕하세요. 한재희 씨. 예. 오늘은 고생했어요. 아유, 아닙니다. 아, 한재희 씨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야구단에 지원했습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요? 혹시 희망하는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뭐, 뭐 있죠? 아, 맞습니다. 운영팀도 있고요. 예, 그럼 운영팀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원자들보다 이 패기가 완전 넘치시네. 아유, 아유. 좋아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죽을래? 아, 뭘 죽여? 왜 죽여? 저기 너랑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여기 왜 왔을까? 뭐, 뭔 소리야? 너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더 절실하게 일하고 싶어 하는데 너 같은 놈이 한 자리 차지해서 떨어질 거 아니야. 어? 이 낙하산 새끼야. 너 저기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집에 가. 그리고 너 합격해도 오지 마. 합격 안 시키게 내가 만들 건데 그래도 혹시 만약에 합격이 되면 너 오지 마. 그럼 나한테 죽어. 야, 야. 어? 야, 낙하산. 아유, 참. 왜요? 너 낙하산 아닌데 왜 낙하산이라고 부르는데 대답해? 술 드셨어요? 술 드셨으면 조용히 집으로 가. 야이씨. 너 나 때문에 낙하산 추락하고. 아이 또 그 얘기를 왜 해요. 1년 있다가 다시 시험 본 거 억울했냐? 아니요. 그렇게 뽑혀서 아는 거 없다고 갈굽먹는 것보단 낫겠던데요. 쥐 잡듯이 잡는 어떤 분 때문에. 너 오늘까지 휴가인데 왜 나왔어? 여기 뭐 유럽입니까? 일은 많지 내 직속 상사가 일하는 손이 좀 더디지. 내가, 내가 집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이 자식이 이씨. 너 어디까지 했어? 아, 할라고요 이제. 생선이. 어? 코? 코코? 어머. 아우 죄송해요. 웬일이지? 왜? 아버지. 어머. 아버지. 아버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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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 싶어서 좀 쉬려는데 후배들이 계약 시즌만 되면 고민이 아주 많아요. 자료를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부담만큼 준비할 수는 없겠지. 일단 이 계약 테이블에 앉으면 머리가 띵하고 혀가 꼬여.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이미 사인을 했네. 운동만 한 친구들이 애 능구렁이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쵸? 후배들이 믿을만하고 발 넓고 협상 잘하는 에이전트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갖고 여기 왔습니다. 뭐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합리적인 대화만 오갔으면 좋겠네요.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예 그러시죠. 그럼 일단 부단 측 제시안을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4년 연속 최하위 성적을 기록해서. 잠깐만. 개인 연봉 협상을 얘기하는데 팀 성적을 들이미는 건 무슨 경우지? 이거 늘 있었던 거지? 네. 이거 고쳐야 돼. 내 드림즈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닌데 설마 1억 6천 제시하고 그러진 않겠죠? 뭡니까, 그 구체적인 금액은? 고가 선정 기준 대충 때려보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예, 잘못하셨습니다. 그죠? 잘못 알았죠. 그동안 곽한영 선수가 착하게 매번 사인해와서 선배로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번에는 제대로 좀 받아줘야겠다 싶어서 왔는데 1억 6천 그건 좀 아무래도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식사들 하셨어요? 저흰 아직 식전이라. 제이, 가만히 있어봐요. 제이야, 가서 커피 두 잔만 사올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미안. 너 뭐 마실래? 자, 자. 바뀐 연봉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곽한영 선수 입장도 잘 알겠습니다. 이번 미팅으로는 좁힐 수 없는 격차인 것 같죠? 다음에 다시 말씀 나누시죠. 나가시면 됩니다. 방금 뜯었는데 아참 그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억울한 누명을 쓴 것에 대한 복수 뭐 이런 유치한 감정으로 온 거 아닙니다. 사명감으로 왔어요. 오해 안 합니다. 억울한 누명도 전혀 아니었고요. 복수하겠다고 인생 낭비할 만큼 한심하신 분. 더 아니겠죠. 나가주시죠. 다른 선수들도 기다리고 있어서. 하... 아차차. 이 예수째. 정선구, 여재욱, 강태민, 권더유? 혹시 이 선수들인가? 아 이 선수들도 제가 계약 대리인이니까 온 김에 마저 같이 얘기하시죠 뭐. 아이고 또 꺼내야 되나. 먹어. 제이 아직 안 갔어? 먹어. 어떻게 커팅했는데 같이 드실래요? 고소한데. 전력분석팀은 2차 드래프트 앞두고 우선 우리 보호 선수 명담부터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우선 공통 분모부터 빨리 빼고. 아 잠시만요. 단장님이 영입 선수는 포지션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호수하고 외화수 그리고 내아몰티요. 내아몰티? 네. 내아몰티입니다. 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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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쥬. 마쥬? 재희야. 네? 왜요? 너 아까 단장님이 말한 영입 우선 선수 포지션. 그거 진짜 맞아? 그럼 뭐 제가 그런 걸 지어내서 말하겠어요? 장우석 차장이 아까 그거 듣자마자 문자 하는 거 봤냐? 엄청 티나게. 그럼 뭐 제가 가서 지금 검거해올까요? 네. 야. 그거 지금 미계약 선수들 포지션 아니냐? 그럼 지금 이거 들으면 똥줄 탈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하하하하. 너 뭐야? 단장님이 다른 업무가 있으셔서. 언제 오는데? 반갑시네요. 우리는 엄청 바쁜데? 단장님. 정성구 선수. 대리인 때문에 얼굴 보기 힘듭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뭐 운동도 할 겸 연봉 얘기도 하셔야죠. 저 죄송한데 얘기가 잘 안 풀려도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 팀 직속 선배라고요. 고세혁 팀장이 왜 FA 선수들 놔두고 이렇게 많은 드림즈 선수들의 협상 대리를 맡았을까요? 야, 이 집 깍두기가 진짜 죽이네. 이모, 여기 깍두기 따로 안 팔아요? 운영 팀장님? 어머, 여재욱 선수. 어떻게 여기 왔어요. 같이 먹어요. 밥 먹으러 왔죠? 운동하다가요? 네. 그럼 얼굴 본 김에 밥값은 제가 내고 갈게요. 아니요, 밥은 제가 내면 되고요. 저거 혹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가요? 없어요. 1억 5천? 너희는 이 금액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얘보다 성적 안 나오는 유성겸이 얼마 받아. 유성겸이는 재작년에 더 못했어, 알어?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유성겸이 세이버스잖아요. 우승팀 프리미엄이 있는데. 팀 성적 안 나오면 야구 뭐하러 하니? 그러면 확인드리자면 정성구 선수는 1억 5천 이하로는 도장을 찍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장값도 안 나와. 아이고, 이뻐라. 그래요. 그럼 여재욱 선수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셨어요? 줘봐. 이거요? 아, 안 됩니다. 줘봐. 아, 안 되는데. 9천만 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무슨 우시장이냐? 사인이 엄청 예쁘다. 고맙습니다. 아휴, 커피 왔습니다. 아휴, 커피 왔습니다. 아휴, 뭐야. 내 취향 몰라?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예. 얼어 죽으실까 봐 그랬는데 장수하셔야죠. 너 많이 컸다. 요즘 분유 먹니? 이번에 연봉 산정 방식이 크게 바뀌어서 연차나 팀 성적을 봐야. 내가 작년까지 쓰던 고가 산정 기준은 몰라? 아, 역시 다 아시네요. 근데 그 산정 방식 그거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제이야. 너 협상 심무 권한이 있어? 아휴, 아휴, 죄송합니다. 어른 앞에서 예의가 없네. 권한도 없고 예의도 없습니다. 저는 이유를 더 자체로 갈게 했습니다. 무슨 대학을? 오찜이 사고 있어. 예. 식사하시죠? 맛있는 거라도 좀 시켜주던가요. 아, 저기요. 탕수육 소자루 하나 주십시오. 가져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네. 이해합니다. 열심히. 권한이 없으니 다음에는 단장님과 같이 만나보시죠. 오늘 협상 내용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바쁜 사람 불러놓고 뭐하는 짓이야? 고세혁 선생님. 최종 결정 권한이 없을 뿐 저는 단장님 운영팀장님 대신한 협상 대리인으로 여기 온 겁니다. 선수 대리인 만나러요. 고세혁 선생님 의견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선배님 죄송합니다. 계약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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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